어휴, 예뻐. 반겨주네. 오, 너무 예쁘다. 처음 만난 꽃인데 넌 너무 예쁘네. 오, 예뻐. 한여름에 폭염을 무릅쓰고 먼 길 달려 꽃구경을 왔는데 참 잘 왔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여사입니다. 이만평의 정원을 남자의 손으로 직접 가꾸었다고 해요. 150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개인 정원을 6년 전에 오픈하였으며 사계절 내내 꽃이 풍성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입니다. 꽃과 나무와 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남자의 손으로 이뤄냈다고 하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쁜 정원 함께 감상하실까요? 자,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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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야, 정말 예쁘네. 아우 정말 여긴 너무 예쁘네 아우 환상적이다 너무 잘하네 서울에서부터 먼 길 오느라 타는 목도 죽일 겸 화수목 베이커리 카페로 잠시 고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요 구경은 선수가 되고 후 CAS 7 quotid이라 를 받은 마르침 신 poo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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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같애 사슴 고급스러운 거 나오는데 이게 다 돌이야 아니 저쪽 돌 말이야 저쪽 돌이거든 돌 멋있다 이 돌이 없으면 모양이 안 나는게 주는 거 그러게 돌이 아주 예쁘네 돌 이쁘네 여기 경치가 경치가 이런 경치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너희들은 너무 예뻐 다홍과 보라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니 샤피니아도 너무 예쁘다 어쩜 그렇게 예쁘니 너무 예뻐 좋다고? 그래 고맙다고? 한번 웃어봐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꽃 구경 잘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